우크라이나 산 공물을 실은 화물선이 흑해 공물협정 중단 후 처음으로 흑해를 통해 공물을 실어나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현지시간 19일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출항한 팔라우선적 화물선이 같은 날 오후 루마니아 해역에 무사히 진입했습니다. 우크라이나는 이 선박이 3천 톤의 밀을 싣고 보스포로스 해업을 거쳐 수출길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. 올해 7월 흑해 공물협정 종료 후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공물을 수송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